안녕하세요. 루쿠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솔다노 SLO100 기타 앰프 시뮬레이터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는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앰플리티브 5라고 하는 게 몇 달 전에 나왔는데요. 앰플리티브는 기타 관련된 기타나 베이스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유명한 플러그인 이펙터이자 앰프 이펙터 시뮬레이터죠. 이런 분야에서는 거의 탑 클라스 플러그인 이펙터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5버전이 나왔어요. 오버뷰 영상 같은 거 한번 보니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앰플리티브 가격이 원래 좀 비싸죠? 그래서 당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맛보기로 구입해서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이 솔다노 SLO100 앰프 시뮬레이터를 무료로 배포하니까 이거부터 맛보기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무료로 쓸 수 있는 앰프 시뮬레이터도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설치하면 쓸 수 있는 것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커스텀샵에 들어가서 사실은 돈 주고 사서 써야 되는 건데 이번에 무료 배포하더라고요. 바로 살펴볼게요.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메일이 왔는데요. 보니까 무료로 배포한다고? 그럼 한번 써봐야지 해서 설치를 하게 됐는데요. 이 앰프는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3,990 그러니까 4,000달러에 판매되고 있는 앰프입니다. 물론 이 기능과 100%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굉장히 근접한 사운드를 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사실 앰플리티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앰프 시뮬레이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지금 무료 배포한대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더니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최초로 이렇게 그 링크를 누르면요. 뭔가 다운로드를 받으래요. 뭐냐면 이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하는 걸 먼저 다운로드 받으라고 나와요. 그런데 윈도우 버전과 맥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사용 환경에 맞춰서 받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먼저 설치가 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IK 멀티미디어에서 구입하는 것들이나 무료로 받은 것들이나 다 여기서 관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바로 위에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솔따노 SL500 프리로 주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누르면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어쨌든 이 홍보 화면 이렇게 넘어가요. 커스텀샵을 또 받으라 그래요.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으면 되냐? 커스텀 누르면은 되게 재미있는 게 커스텀샵 나오고 이게 있죠? 누르면은 또 이 화면으로 와요.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이 화면 프로덕트 매니저 이 화면에서 매니지 마이 프로덕트를 누르시면요. 저는 이미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인스톨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커스텀샵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앰플리튜브5도 설치를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해주시면 인스톨드 인스톨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Authorized라고 하는 거를 이걸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제 설치 전에 아마 이거 로그인하라는 항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로그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나왔는데요. 로그인을 하려면 당연히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아마 뉴스레터 같은 무슨 정보 오는 거를 구독해야 된다고 물어볼 거예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이메일로 이렇게 좋은 소식과 정보 오거든요. 근데 뭐 웬만한 건 쓸데없는 정보수 그냥 지우면 되겠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무료배포하는 게 이거 말고도 신디사이저나 이것저것 가끔씩 이 회사에서 무료배포하니까 정보 잘 받아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회원가입하시고 구독하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항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커스텀샵을 설치를 다 받으셨다. 그러면은 이제 커스텀샵에 또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럼 커스텀샵 보여드릴게요. 이게 커스텀샵입니다. 커스텀샵에서 제가 이제 솔다노를 이제 검색했는데요. 커스텀샵은 뭐냐? 실제로 우리가 하드웨어 어떤 실제 물건을 사듯이 실제 기타, 실제 앰플 사듯이 여기서도 실제로 구입을 하게 돼요. 근데 대신 소프트웨어로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만 그때그때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가끔씩 이 회사가 50% 세일은 간간히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나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때그때 이제 미리 메모해 두셨다가 뭐 앰프 시뮬레이터, 그 다음에 마이크, 렉, 어떤 스피커 캐비넷 그 다음 뭐 스톰프라고 해서 이펙터 페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서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라 담기, 골라 잡아 구입을 하시거나 가끔 무료 배포하는 거 받으시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세일하면은 세일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솔다노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솔다노가 나와 있는데요. 솔다노가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없이 회원가입이 되고 구독하기 버튼이 되어 있다면 아까 앰플리티브5 authorized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따로 뭔가 할 거 없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파란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받았는데요. 이게 이렇게 파란 버튼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바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해가지고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설명이 나오고요. 솔다노 SLO 100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으면 되고요. 앰플리티브5를 설치도 다 했고 솔다노도 잘 받아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이제 큐베이스나 로직이나 여러분들이 쓰는 DAW 환경 가셔가지고요. 오디오 트랙 그러니까 보통 기타 녹음, 베이스 녹음 때 쓰니까 오디오 트랙 만드시고요. 인서트 항목에 들어가셔가지고 앰플리티브5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르는 게 어딨냐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커스텀샵에 이렇게 보면 잠겨있는 것들 많은 뭐 무지하게 많지만 대부분 다 잠겨 있을 거예요. 구입하지 않았으면 다 잠겨 있죠. 근데 커스텀샵 보시면은 여기 솔다노 SLO 100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솔다노 앰플을 맛보기로 써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기 보면은 약간 활성화된 것들이 있어요. 디폴트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 앰플티브에서 무료 제공하는 것들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잠겨져 있지 않는 거는 그냥 기본 무료 제공이니까 한번 맛보기로 써보실 수 있고요. 생김새 보시면 알겠지만 마샤를 이제 약간 이제 복학한 거죠. 그래서 무료로 이런 것들을 쓰실 수 있고 커스텀샵에 있는 거 하나 아까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여기 누르시면 커스텀샵 들어가셔서 여기 솔다노 SLO 100 해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이런 이제 화면이 나오는 거는 특정 뭐 캐비넷이나 아니면 이펙터 페달이나 뭐 하여튼 뭐 마이크나 뭐 어쨌든 그런 사용 환경에 구입이 안 된 게 같이 물려 있으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뭐 그냥 간단하게 닫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화면 보면은 이렇게 스피커 캐비넷 같은 거 고르는 거 있는데 이렇게 뭐 잠겨 있죠. 그러니까 구입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골라지면 이렇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열려 있는 거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 골라가지고 쓰실 수 있습니다. 앰플리티브의 정말 좋은 기능들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도 사실 간간히 쓰는 앰프 시뮬레이터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마이크도 스튜디오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제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제어할 수도 있고요. 마이크를 한 대만 될 수도 있고 두 대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홀 마이크 같은 거 이런 어떤 앰비언스 마이크 룸 마이크도 될 수 있고요. 뭐 여기서 볼륨 조절도 할 수 있고 마이크도 원하는 걸로 고를 수 있고요. 뭐 누구나 이름만 되면 다 아는 87 보면 알죠. U87, C414, AKG의 C414, 이건 노이만이고요.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막 쓸 수 있어요. 골라서. 엄청 유용해요. 이거는 이제 슈어의 O7이죠. SM57. 그리고 뭐 이런 룸 사이즈도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있고요. 뭐 무궁무진합니다. 스피커 유닛도 고를 수 있고요. 이렇게 스피커 유닛도 고를 수 있고 아주 무궁무진한 어떤 앰프 시뮬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솔다노 SLO100 무료 배포 소식 전해드렸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쿠미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FEAT